킹덤 언더파이어 진형 시스템이 있습니다. Q1줄 형태 W작은 네모 2큰 네모 알세모 T형태 Y2줄 형태 유닛을 16마리를 드래그 후 위키를 누르면 진형이 만들어집니다. 자폭 유닛이나 영웅의 스플래시를 상대할 때 유용할 듯 하네요. 국민의힘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폭 연기의 스플래시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. 결국은 내 위치에서 제작전을 동작하면 2큰 네모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공격 마무리 하고 반 pans을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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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회수 시스템 건설한 건물을 회수한다. 건설에 들어간 자원의 절반을 회수하게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으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